예, 안녕하세요. 대모사이입니다. 아, 이 영상처럼, 아, 계단을, 아, 큰일날뻔했지. 아, 지금 여기는 대청봉, 대청봉으로, 네, 가는 코스입니다. 아, 큰일날뻔했어요. 제가 대청봉까지는, 네, 못갑니다. 지금, 아, 일행들, 지금, 열한 명이 왔는데, 제가 제일 뒤로 쳐졌어요. 아, 지금 한, 두 시간째, 아, 왔는데, 저는, 아마, 나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제가, 아, 창피해서, 동영상 안 찍으려 하겠는데, 아, 이, 아름다운, 이 산에,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, 한번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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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우리 일행도는 열한 명이 왔는데 제가 제일 꼬치 나이도 제일 많고 멀어져만 가는데 까지 가고 여러분 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아름다운 도전 해볼만 합니다 제가 근처 검단산 남한산 아차산 한 17,8회 야간 등산을 제가 했죠 그리고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술 담배 각고의 노력으로 뭔가 손가락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불피시 보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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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들하고 왔더니 도저히 못을 하겠네 40대 40대 30대 후반 제일 많은 친구가 51 저는 52 한 살 차이 나는데 이렇게 힘드네 좌우에 일행되지 보이네 예 아 저쪽으로 올라가 아 저쪽으로 올라가고있어 아 저쪽으로 올라가고있어 아 저쪽으로 올라가고있어 자 여러분 너무 제가 헉헉헉거려가지고 예 다음에는 좀 더 쫓아가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밝은 광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사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예 이런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예 다음에 다시 별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